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인데 먼저 구할 것을 보라는 말씀이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인데 먼저 찾을 것을 보라는 말씀이고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열릴 것인데 먼저 열릴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담겼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간 대학 현장이 숙명여대였습니다 숙명여대에 개강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제가 앉아 있었던 책상 밑에 포스트잇이 한 장 붙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띄워서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붙여 놓았던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 책상을 앉아서 이 포스트잇을 발견한 것도 맞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구하길 원하고 또 무엇을 찾길 원하고 또 무슨 문을 두들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구하라는 것은 대학 현장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 받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찾으라는 것은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절대의 제자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을 두들기라는 것은 현장에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두들기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또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상태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심령의 상태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나의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믿음의 상태 속에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 문제와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내 생각과 불신앙의 마음 속에서 나왔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기 이전에 한 시간 정도 먼저 나와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풀지 않고 시합에 바로 들어가면 반드시 부상을 입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풀고 난 후에 시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 심령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 속에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혹시나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다면 믿음의 상태로 바꾸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상황과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이 가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가사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가사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가사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불신앙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혹시 내 마음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불신앙의 상태를 먼저 발견하고 믿음의 상태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귀여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의 기도가 자세히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결국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었던 부린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본인은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없었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신인의 언약이고 랩런트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서원하여 이르래 망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아들을 낳는 응답이었는데 그 아들이 내 감정을 시연케 하기 위해서 낳은 아들이냐 아니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아들을 낳는 것이냐 그 가정 속에서 누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내 뜻을 이루는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씨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것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범죄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순량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오늘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미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경제를 배웠고 또 감옥에 있을 때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미래 속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의 응답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미래의 응답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에서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3년은 고등부에 또 3년은 초등부에 또 4년은 대학부에 또 2년은 강남강북 대교구에 또 2년은 강서 3대교구에 또 오늘은 강서 1대교구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지역을 또 옮길 때마다 처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서 교회가 하라고 하면 100% 순종을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심란하지만 보내는 곳에 갈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저에게 있어서 모든 부서와 또 모든 교구가 평생의 사역 속에서 잊지 못할 사역이고 응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속에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속에 응답을 따로 예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리포 지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귀신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 치유한 것 때문에 매도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결국 빌리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장 속에 반드시 제자를 예비하셨고 치유할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또 지역에서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간수장까지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 또 오늘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시기에